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척힘입니다. 오늘은 74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법 미래죠. 우리가 시중에 문법책에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텐데 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if 다음에 주어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what to를 쓰는게 있죠. what to하고 동사원형을 쓰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뒷구절은 어떻게 되죠? 주절은 주어 다음에 이제 would라던가 could라던가 might 그리고 should 이렇게 써주고 뒤에 동사원형을 쓰는거죠. 거의 가정법 2형 가정법 과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what to 같은 경우는 쓰게 되면 정말 가능성이 정말 낮은거 그런 일을 미래의 일을 말할때 what를 쓰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should가 있죠. should 그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을 쓰는게 있어요. should 동사원형 그쵸? 자 요거같은 경우는 근데 뒷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주어 다음에 뒷구조가 세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ould가 올 때는 이 부절에 should가 오는 그 가정법 미래에서는 첫번째로 뒤에 주어 다음에 would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사원형이 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쵸? 그리고 두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동사 현재형이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명령문이 올 수도 있어요. 요 세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아 일단 먼저 이 should는 주로 해석할 때 만에 하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정법 미래라고 했을 때 요 두가지만 두가지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저는 이제 그 타입 2라고 부르죠. 이제 이형 그쵸? 이형 조건문 이형이라고 부르는 이것도요. 미래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여기다가 한번 씁니다. 자 if you won the lottery 복권이죠? 너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what would you do? 그쵸?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쵸? 가정법 과거형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만 그렇게 외웠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복권이 현재 당첨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복권에 당첨되면 너 뭐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정법 과거를 썼는데도 이게 미래를 뜻할 수가 있는 겁니다. what to나 should만이 미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정법 이 과거형 이것도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 가정법을 가르칠 때는 1형, 2형, 3형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형일 때 즉 우리 기존의 문법 측에서는 조건절이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때도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형이 나올 때 이게 현재 미래를 다 뜻할 수가 있거든요. 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나오는데 이 과거형이 굳이 what to나 should가 아니더라도 현재 미래를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두시면은 좀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 지금 이 74번째 패턴에서는요. 요 what to와 should를 좀 살펴볼 텐데 what to는 상당히 희박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should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만에 하나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해석해 주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1번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 자 if it should rain tomorrow죠.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만에 하나 그쵸? what would you do? 또는 what will you do?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should는 주절이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그랬죠? 가정법, 아니 저기 뭐야 과거형 조동사, 현재형 조동사 또는 명령문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에 하나 비가 온다면 너 뭐 할 거니?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면은 자 if sun were to죠. 네 were to 정말 이거는 가능성이 정말 낮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뜬다면 어디에서? west, 서쪽에서 뜬다면 I would not do so.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쵸? 완전 이거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그쵸?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if I, should I 그쵸? 내가 만에 하나 죽는다면 그쵸? what would become of my family인데 자 what would become of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세요. what 다음에 주로 became하고 became of하고 something 또는 somebody가 나오게 되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something이나 somebody는 어떻게 되죠? 이런 말이에요. 그쵸? what would become of my family는 뭐예요? 내가 죽게 된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if another war 그쵸? 다른 또 다른 전쟁이 war to break out이죠? 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쵸? 발생하게 된다면 break out what would become of us? 우리는 어쩌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도요. if the sun were to come nearer to us 태양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워진다면 그쵸?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we should be scorched to death 예요. 그쵸? 이때 2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2입니다.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돼서? scor치는 뭐예요? 불에 그슬리게 한다는 거죠. 수동태니까 우리는 불에 그슬려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에 자 만에 하나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갈게요. 7번 보시면은 what if죠?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인데 원래는 what would happen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쵸? 만에 하나 그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a million dollars 그쵸? 백만 달러를 준다면 이럴 일은 거의 없죠. 그렇다면 너는 뭐 할 거니?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여라 too many kings죠. 너무나 많은 왕들이 세상에 있어요. 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제퍼슨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리퍼블릭스 공화국이죠. 공화국 새로운 공화국들이 should support해요. 뭔가를 이렇게 서로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치 아들이니까 서로서를 지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이 should fail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아메리카의 새로운 사상 즉 자유와 정의의 새로운 사상은 would lose their cheap support죠. 바로 그들의 주된 어떤 support 여기서는 명사죠. 도움 또는 지주 지지 그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what to attempt 시도한다면 그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죠. 뭐 하기를 시도해요? to write a book 책을 쓰기를 시도하는 거죠. 뭐에 관련된 책이에요? any branch of science 과학에 대한 어떤 브랜치 분야죠. 분야 어떤 분야에 관한 어떤 한 책을 쓰려고 시도한다면 누군가가 자 그런데 인위치죠. 형용사절이 왔습니다. 모든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겠죠. 이게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죠. 바로 모든 발견들 어떤 발견이에요? 젊은 useful workers 얘네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들이죠. 그것들이 were left out leave out의 pp 형태인데 leave out은 뜻이 뭡니까? leave out은 뭔가를 생략하다 해요. omit입니다. omit 그리고 무시하다 입니다. neglect 그쵸? 무시하다 자 그 젊은 워커들 그렇죠? 연구자들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서 발견된 것들이 생략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지는 그렇죠? 무시되어지는 과학의 어떤 분야에 대한 그렇죠? 과학의 어떤 분야에 대한 책을 쓰려고 시도한다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분야를 꾸며주네요. 그렇다면 there would be very little left to write about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little이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to write about 뭔가에 대해서 써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젊은 연구자들의 발견과 연구들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if the hydrogen bomb 그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이 만약에 하나 사용되어져야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it is not beyond possibility not beyond니까 뭐예요? possibility는 가능성을 넘지 않는 거죠. 가능성을 넘지 않는 거니까 이게 그냥 한 단어로 가능하다예요. 아시겠죠? 가능하다. 뭐하는 것이? 데디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죠? 즉 세계 그 자체가 might be destroyed 이에요. 파괴되어질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사용한다면 만에 하나 세계 그 자체가 파멸되는 것이 가능성을 넘지 않는다. 즉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은요 정말 순전히 wishful thinking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뭐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뭐라고 상상해요? 예 지금 대절인데 대절 안에 지금 because절이 삽입이 되어있죠. 바로 이 무기가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이게 가져어져 이 시 이게 진주어고 그것이 바로 순전히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이에요. 몇몇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believing the greatness and welfare consist in being rich 바로 닫아야겠죠. 이게 people 꾸며주는 거죠. 믿는 사람들 위대함과 그리고 어떤 번영이 어디 안에 있다? consist in은 뭐뭐 안에 있다요. 즉 lie in하고 같은 겁니다. 즉 부자가 되는 것에 있다. 즉 부자가 돼야지만 위대해지고 번영을 누리는 거다 라고 믿는 몇몇 사람들은 디보뜨 헌신하다 바치다죠. 그쵸? 그들의 인생과 생각을 어디에 바쳐요? 부자가 되는 것에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쵸? 돈이 전부인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미친듯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would any amount of wealth 그쵸? 어떤 양의 부가 어떤 양의 부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be worth having 가질 가치가 있을까? be worth I and Z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어떤 양의 부가 가질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뭐 한다면 누군가가 그쵸? what니까 가능성이 낮은 거죠. 된다면 뭐가 돼요? 단지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즉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것은 뭡니까? 부죠. 부를 가짐으로써 그냥 이러한 사람들처럼 단지 이러한 사람들처럼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그쵸? 그렇다면 어떤 양의 부가 그쵸? 어떤 양의 부를 부가 가질 가치가 있는 걸까?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위대함을 발견한다면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부냐 이거예요. 그 부를 가짐으로써 그러한 사람처럼 되고자 한다면 얼마만큼의 부예요? 뭐 한 10억이면 됩니까? 100억이면 돼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한 10억 20억 있어봐요. 나중에 더 갖고 싶지. 그쵸? 아무튼 참 교훈적인 이야기였고요. 오늘 워트와 슈도 그쵸?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법 과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저는 이제 2차 2형이러죠. 가정 조건문 2형 이거라고 할지라도 현재 사실의 반대만이 아니에요.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